안녕하세요. 국제학부 1학번 박성배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우분들에게 특히 교내 유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A플러스를 받는 나만의 비법 또는 효율적으로 학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알려드리자면 플래닝, 강의 계획서와 클루를 이용해 강의를 선택하고 시간표를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n Class, 수업 중 노트 필기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ms, 공부 계획을 짜고 시험 직전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래닝입니다. 좋은 학점을 받는 첫걸음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시간표를 짜고 강의를 고를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1교시는 절대 듣지 않는다거나, 금공강은 포기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학점에 상관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기준이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라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강의는 곧 나의 스타일, 성향에 맞는 강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가 좋고 어떤 강의가 어려운지, 아니면 그 교수님의 성향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그 수업을 들어본 선배나 동기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학우가 친해질 기회가 적은 교내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내 강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강의 계획서, 특히 채점 기준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중간 기말 시험을 다 보는지, 그리고 채점 기준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외의 평가 요소, 예를 들어서 과제나 퀴즈 또는 에세이 같은 평가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플의 유모를 확인합니다. 이런 평가 요소를 확인한 후, 저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험의 비중이 높은 강의를 찾는 것을 선호하지만, 만약 본인이 발표에 자신이 있다면 팀플의 비중이 높은 수업을 찾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의 계획서로 확인한 후, 클로우에 들어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위해 강의 계획서와 함께 참고합니다. 시험의 체감 난이도나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 등을 보며 이번 학기에 들을 강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점을 우선시한다면 강의의 시간대나 위치는 고려대상에서 밀리겠지만, 시간표를 짰을 때 되도록이면 하루에 너무 몰리지 않게 배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영강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자칫하면 하루에 시험을 3개에서 4개씩 보게 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고르게 월수, 화목, 그리고 금요일 사이에 분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클래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내 유학생 분들은 암기보다는 이에 위주의 수업과 시험 방식에 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서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암기와 노트 필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트 필기를 해야 수업 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업 시간 헷갈렸던 부분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범별력이 있는 문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PPT나 교재의 안이 아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과목명, 그리고 날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필기를 보며 그날 한 수업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표면상의 글과 내용만을 볼 수 있지만, 그날 한 수업과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기억하며 필기를 보면 그 효과가 2배 혹은 3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할 때에는 교수님의 판서와 강의 내용을 위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께서 판서를 하는 것은 PPT 외에 추가 설명을 하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PPT를 지목하고 언급한 내용은 PPT의 여백에 정리 후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볼 때 본인이 느끼기에 어려운 문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PPT나 교재가 아닌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내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부분 필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강조한 부분은 빨간색이나 별퍼 같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꼭 표시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필기할 때 손으로 직접 쓰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로 필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통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개념과 글 위주의 수업일 때는 노트를 워드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exams 부분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나 똑같습니다. 이는 교내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공부의 효율에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적게 쓰되 성적은 잘 나오는 것, 이는 모든 학생의 로망입니다. 시험을 공부할 때 효율을 높이려면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만 공부하면 공부량은 획기적으로 줄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데 핵심은 시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고대 재학생은 새내기가 아닌 이상 이미 고대에서 시험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미 수업을 들어본 같은 학과 친구나 선배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시험 족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내 유학생분들이나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만 고대에서 보내는 교환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에서의 경험이 적으며 시험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시험을 분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중간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본 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출제 방식과 출제 비중이 어땠는지 복습하고 이를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제 방식과 유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2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객관식은 몇 문제였는지 OX, 빈칸 채우기, 그리고 SA의 비중은 얼마였는지 정도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식 문제의 비중이 컸다면 객관식에 나올 만한 문제 예를 들어 4가지나 5개의 개념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면 개념과 뜻을 매칭시킬 수 있는 내용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제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교수님께서 강의한 내용에서 많이 나왔는지 PPT 혹은 교재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성향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예를 들어 강의 내용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기말고사 때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공부할 때는 노트 필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시험 기간 때 자주 쓰는 전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권화란 시험 전날 그리고 그 직전에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결국 공부해야 하는 PPT는 거의 몇십 장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 20장에서 30장 정도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전에 보는 것은 부담도 크며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공부할 핵심 내용만 담은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약본이기 때문에 10페이지 내외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시험 일주일 전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PPT, 필기, 교재를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단권화된 노트를 갖고 공부합니다. 이미 정리된 노트를 여러 번 흩트며 중요한 내용과 헷갈리는 내용을 하이라이트하며 이미 내가 외우고 습득한 내용을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통학하는 지하철, 시험점 공간, 그리고 시험 직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하이라이트된 내용을 위주로 복습하고 외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업이 그래프와 소식 위주라면 종이에 손으로 그래프와 소식을 직접 그리면서 노트 필기를 할 것을 권장하고 싶고 개념과 글 위주의 수업이라면 단권화된 노트를 워드로 정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분들께 고대 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편안한 분위기의 집이나 카페보다 열람실이나 교내 다양한 라운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시험기간에 고대 학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조금 논치가 보여 딴짓을 못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현전과 입실렌티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지만 시험기간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면서 고대 문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전과 입실렌티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습니다. 고현전과 입실렌티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습니다. 고현전과 입실렌티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습니다.